안녕하세요 상구상구 주상구 주식비상구 입니다 자 이번엔 hlb 글로벌 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저희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방향이 자 미디어 커머스 자 요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죠 자회사를 통해서 이 제약 바이오 연구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소비제 그쵸 소비제 관련 매출을 내면서 자 일종의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죠 자 저희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미 한번 자 어마어마한 이경률 그쵸 약 900% 이상 자 900% 이상의 이경률을 한번 나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구요 자 그 말은 지금도 자 뭔가의 재료가 나오면 충분히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잠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 연두색 선 자 장기평선이죠 자 1년짜리 선이구요 자 이 선 이 선 밑으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주가가 계속 눌릴 수밖에는 없지만 자 거꾸로 이 선이 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 이 장기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한번에 다시 한번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거구요 그쵸 자 하지만 이 장기평선 아래 있으면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장기평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준 모습 다시 한번 자 도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준 모습 보이고 있구요 자 계속해서 이 장기평선을 자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 못 넘어갔던 자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자 완전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구요 거래량이 그쵸 들어오는 거래량 자체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계속 원래 눌렸지만 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었죠 자 앞쪽에는 이 살짝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자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자 하지만 현재 자 이 전보다 더 적은 그쵸 더 적은 거래량이 들어와 줬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전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자 더 이상 더 이상은 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구요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래량만 들어와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구요 자 마찬가지로 자 현재에서 거래량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현재 저희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 세력들이 자 매집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현재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자 매집을 하게 되면 자 세력들 같은 경우에 최소 자 못 먹어도 자 100% 이상은 먹으려고 할 거구요 자 10% 20% 먹겠다고 자 이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죠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자 사모펀드가 또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쵸 이 사모펀드가 산다는 건 뭐다 이 사모펀드라는 건 결국 자 수익 수익을 보기 위한 조직들이죠 자 그리고 이 연기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 성향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최근에 이 스톤브리지 DS 단석 자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죠 이 스톤브리지가 사모펀드입니다 자 DS 단석 때도 자 수익 자 몇 배? 자 6배의 수익을 봤구요 그리고 115억 투자에서 540억 자 회수를 했죠 자 APC 머큐리 자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입니다 자 사모펀드 자 몇 프로? 수익률 740% 그쵸? 자 절대 1,20% 먹으려고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모펀드는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 수익 수익만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모펀드가 계속 모으고 있다 연계금이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징조죠 자 최근에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 그쵸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다? 자 이 앞쪽 구간에 수익 실현의 물량일 확률이 굉장히 높구요 자 혹은 계속 들고 있다 어떻게? 자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못 찾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절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구요 어떻게? 자 매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현재가 제일 좋은 타점이 되구요 추가로 매수를 하실 분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타점만 잘 잡으시면 어떻게? 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 영상 몇 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? 사실 이런 위에 올라와서 어디? 바닥 말고 무릎 무릎에서 잡아야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구요 이런 바닥에서 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? 이 주가가 올라가서 다행이지만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자 이런 구간에선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위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일단 꼭 부탁드리구요 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요 타점 잡기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에요 혹은 바빠서 잡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구요 그런 분들은 자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자 매수 타점 자 매도 타점 같이 또 잡아드리구요 자 항상 중요한 건 자 매수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저점에서 잘 샀어도 그쵸? 주가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런 저점에서 샀겠죠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까봐 자 못 팔게 되면 그쵸? 이 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?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쵸?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매수 타점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방에 입장을 하시면 타점만 드리는 게 아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DS 단속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-9671 자 요길로 글로벌 자 요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자 방으로 입장시켜 드릴 거구요 자 하지만 또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런 분들은 자 어떻게 해야 된다? 자 위에 번호 4892-9671 자 요길로 글로벌 똑같이 적구요 그 뒤에 K 한 글자만 더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디로? 4892-9671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카카오톡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월 3일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9시 자 26분 그쵸? 요때 계속 27분 28분 자 이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자 들어가지 말라고 그쵸? 말씀드렸죠 차라리 정확하게 안착하고 어디에 지지선에 안착하고 들어간다고 타점 잡아 드리겠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일단 바로 빠졌습니다 그쵸? 자 이때가 바로 VI 걸렸을 때 자 30만원 딱 찍혔을 때 요때입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이 30만원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뚫고 안착을 하고 이때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안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요렇게 대응을 해드린 거구요 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여태 대응을 해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자 오늘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48929671 자 여길로 글로벌 자 요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구요 대신 입장하기 위해서는 입장료가 존재합니다 자 입장료가 얼마다? 자 입장료는 자 구독 좋아요 자 요렇게 두 가지를 해주셔야 입장이 가능하구요 자 무단으로 입장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구독 좋아요 일단 눌러주셔야 입장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새해다 보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갈 수 있게 자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작년 말에도 신규 상장 IPO 종목들 한참 핫했죠 따상 가구 뭐 따따상 가구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1월에도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총 지금 8종목이나 상장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기에 대한 자료들 자 이 자료 앞쪽에는 공통된 이야기로 신규 상장 종목들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점들이 적혀 있구요 자 이 앞쪽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번 1월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 일단 꼭 받아서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구요 최근 소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자 연속으로 상한가 자 4번이나 갔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3번 자 못해도 3번은 상한가를 더 갈 거예요 자 요거는 지켜보시면 알 거구요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자 무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요기에 맞춰서 이 소룩스 같은 자 무상증자를 할 만한 기업들 자 1월 2월 안으로 좀 할 만한 기업들 총 제가 10기업 제가 선정을 좀 해놨구요 자 이 소룩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무상증자를 하면 자 몇 대 몇으로 무상증자를 했냐에 따라 틀려지게 되겠지만 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어떻게 됐다 자 몇 프로? 250% 800%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대 4 그쵸 1대 5 자 무상증자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 230% 300% 자 못해도 200% 이상 계속 올라간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기 기업에 대한 자료들 제가 요렇게 두 가지 자료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꼭 꼭 필요하신 분들만 자 위에 번호 4892-9671 자 요길로 글로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료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요 두 가지 자료 같이 보내드릴 거구요 자 정말 제가 힘들게 자 모아온 자료이기도 하고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자 그런만큼 꼭 필요하신 분들만 자 4892-9671 자 요길로 글로벌 자료 자 요렇게 보내주시면 이 자료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 드리고 있어요 자 무슨 종목?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 자 어제죠 자 어제 같은 1월 2일 그쵸 1월 2일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전 9시 41분에 자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을 드렸어요 자 평일에는 보통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드리고 있구요 자 어제는 장이 10시에 열리다 보니까 좀 늦게 드렸죠 자 어제 이렇게 제가 드렸던 종목 자 어저께 바로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자 오늘 바로 상한가 그쵸 오늘 바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겨갔구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월 3일 그쵸 오늘이죠 자 몇시에? 마찬가지로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자 오늘은 두 종목을 드렸죠 자 두 종목 다 어떻게 됐다? 두 종목 다 수익을 봤습니다 그쵸? 자 평균 제가 단타 치는 종목들 보통은 한 5% 자 5%에서 10% 정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방으로 입장 가능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해주시구요 자 어떻게? 48929671 자 여기로 글로벌 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립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 자 100%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확률 높다 보니까 자 단타 종목들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HLB 글로벌 자 무조건 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주주님들 자 모든 주주님들 수익 큰 수익 보시길 바라구요 자 현재 구간에선 절대 자 매도를 하면 안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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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